본인들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성교 지역에서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성교를 후원하는 분들이나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제자들 저는 봤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러분의 사약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음자라는 말은 복음으로 완전히 끝나고 끝을 아는 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은약으로 끝난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남은 생에 70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순례자의 길과 정복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반드시 이 사람들은 남는 자가 됩니다 남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저는 지역 갔을 때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를 키우는데 생을 걸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면 절대 안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보다 뛰어난 능력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이 남을 자는 문화를 바꾸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허감문화를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바꾸시는 겁니다 이게 남을 자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는 남길 자입니다 그리고 7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남길 자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왜 해당을 찾았을까요 또 브리스카 부부라는 중요한 인물을 만났을 때 정기적으로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마로 가기 전에 두란노에서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남은 자, 남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이 축복을 2, 3, 7 나라 살리는 데는 이 후대들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남아있습니다 조금 무식한 표현을 하면 절대 똑똑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단지답니다 그렇죠 가진 거고 배경 좋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배경 때문에 단지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았다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왜냐? 이거 하라고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면 천만당입니다 이거 하라고 이거 안 했는데 응답이 왔다 조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바리세인보다는 어부를 부르신 겁니다 어부라야 쓰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똑똑한 바울을 더 크게 쓰더나요 문제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맞추면 됩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입니다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신 겁니다 위로받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하면 능력이 더 착각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 도움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을 자꾸 하는데요 밥 먹는 데는 도움 될지 몰라도 세계보고만 해도 도움 안 돼요 밥 먹는 거는 아무나 먹어 개도 먹는 데 먹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목표 아닙니다 밥 우리보다 더 많이 먹는 게 돼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시작을 하지 않으니 이제 하시겠다는 겁니다 착각을 해버리면 곤란하지요 모세가 나 이제 못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시는데 나 못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힘도 없고 안 돼요 신발 없는 폐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 지금 갈 데가 없어 제가 소리하고 있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가 찼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라 I will be with you 그래도 내가 가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말했다고 해라 여러 가지 핑계를 했지만 알아들었죠 하나님은 요셉이 꿈같은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해도 절하고 별도 절하고 달도 절하고 미친 소리 아니겠어요 그게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거를 형들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절한단 말이냐 그게 이삼칠 보고 말한 것을 요셉이 알고 야곱이 간직한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되죠 안되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재밌게 잘 기다리면 돼요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조급은 병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자성경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 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죽게 됐습니다 후대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모세도 죽게 됐습니다 이 모세 어머니는 엄청난 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불가능한 결정은 아닙니다 엄마로서 당연한 결정인데 아이를 물어서 떼어 보내기로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이를 버리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글을 읽어보면 공주가 모욕하는 타임을 맞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공주의 아들로 가게 만듭니다 그동안의 저절목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때에 모세 어머니 요괴배선 모든 은약을 전달했습니다 그걸로 지상체대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남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머니가 남은 자요 이게 지금 남는 자요 남을 자 남길 자란 말이에요 여기는 시제 시간이 들었을 뿐이 같은 단에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추리국기 3장 10절에 이런 모세를 모세가 이렇게 출생됐는데 완전히 망한 상태가 됐어요 왕궁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했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 모세를 사위에 삼은 이대로 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부터는 이것만 생각해요 한 명이면 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은 한 명 이상 다 있어요 그런데 70 제자를 키우고 지금부터 급하기도 하지 마세요 인본주의도 쓰지 마세요 인본주의에서는 그건 진짜 제자 아니에요 뭐 아까 우리 한모연교수 장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저는 이렇게 막 확 달라붙어 저분에게 이렇게 이렇게 자란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척하는 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확인했죠 그래서 제자는 그를 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게 진짜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바꾸고 막 할 수가 없어요 저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여자 한 명이 기도를 바르게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기도 늘 하다가 기도를 바를 시작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아들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부린 나를 저렇게 축복하고 나는 안 합니까 내 입장이 뭡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는 응답한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깨닫고요 나시린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그때 시대에 최고의 응답을 줬을 겁니다 뭐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중도 못했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생겼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본 자는 여호와를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명의 올바른 기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교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는 그냥 어두움입니다 누가 이 복음을 얘기해 주겠습니까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은 받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콜리아스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이세의 역할을 본 겁니다 정말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이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걸 이세가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걸 이도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를 삼아 사위를 삼으면 안 되는데 전부 그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늘 어디서 가든지 생각하세요 매세이 준비할 때 생각하세요 매세이 준비하실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모든 보무서를 다 준비되어도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하세요 왜 이설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뺄 거 나오고 넓게 나올 거예요 이겁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와 열매가 일어나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건 안 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둬요 이걸 해야 돼요 그러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아닙니까 참 기가 찬 일이죠 오바다 오바다 영답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로 오늘부터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에 뭐 많이 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지요 다닐엘이 이걸 알았던 거요 다닐엘이 이걸 알았던 거요 세 청년이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여기 왔구나 어느 시간표에 있구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딱 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보이잖아요 죽음이 왔는데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사형당해도 똑같이 기도했어요 에스더 죽으면 죽겠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똑같이 지금 보세요 감남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일 그 뭐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것들 뭐야 이렇게 또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놈들이야 마음껏 핍박이잖아요 그래서 핍박 대상도 배경이 좀 있으면 겁나지만 배경이 없으니까 막 두드려 패는 거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미안스럽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 시간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칠십 제자 따라옵니다 칠십 지역 이렇게 나오죠 제일 우리 가까이 먼저 만나는 게 칠십 종족 이들의 잘못된 문화를 축복으로 바꾸죠 칠십 나라 뭐 2, 3, 7인데 한 병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칠십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 흐름을 쭉 보세요 이걸 제일 잘 알아들은 사람들이 이거에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들은 인물이 나왔는데 그 인물이 바울입니다 여기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지금보다 간단히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남길자 남길자 70인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 길이 있겠죠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세팅을 시작하세요 이 세팅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계를 합니다 설계 앞에 뭐가 나오죠 편집이 나오고 디자인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세팅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칠십 나라 살릴 후대찾는 데 세팅을 해라 지금부터 하세요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두 번째로 세팅하세요 칠십 나라의 제자를 세팅하고요 그 현장을 세팅하세요 할 때 13장 16장 19장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3장 16장 19장 초반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완전히 응답부터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뭐죠 막 치유 역사에 나잖아요 사도행기 13장 초반 16장 중반 19장 초반을 잘 보면요 여러분이 잡아야 될 비밀이 다 나옵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캠퍼 무너지 말고 나가지 말라고 그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역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70군데를 놓고 이걸 먼저 했거든요 야 진짜 왜 우리 막 너무 좋을 때 일어나는 슬림 있잖아요 크게 막 일어나는 그리고 너가 너무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늘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지금 현장이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현장이잖아요 진짜 현장을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현장을 참 힘들게 간다는 걸 느껴지거든요 저를 하면 참 힘들 건데요 그러면 성교회사는 보고를 들어보면 아 참 힘들 건데 왜 조금 되니까 너무 흥분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아닌데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코로나도 오고 하나님 2, 3, 7일도 열리고 아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왜 여러분 되게 가난한 사람들 돈 생기면 흥분해 보잖아요 그렇지요 그 수준이면 안 되거든 그렇죠 그래도 늘 무시받고 자란 사람들이요 남은 공격 잘하잖아요 무시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수준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준비가 딱 돼요 자 일, 장소, 사람 완전히 인도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16장에는 마게도니아로 완전히 확장 났잖아요 19장 1절, 7절에 벌써 마가다로부터 나타났던 그대로 능력, 방언, 능력, 역사 그대로 인하잖아요 요거만 조절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이 길들이 쫙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처음에는 칠십 제자부터 찾아요 지금부터요 그리고 말 잘할 필요도 없고 잘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고 난 뒤에 칠십 현장, 지역부터 찾아요 지역 안에 현장이 있으니까요 진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거 해보면 재미있다면 이상하지만 정말 재미있습니다 가슴이 들더라니까 그 다음에 사하 지역, 부산 지역, 어디 지역 짜고 가는데 이야 진짜 이렇게 되더라구요 같은 우리 일꾼들도 장노님들도 너무 놀란거에요 다행스럽게 부산에서 집중 박해가 일어나가지고 중단했죠 그거 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만나게 된거에요 참 다행이죠 결국 이 여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꼭 기억이 됩니다 이번에는 알고만 있어도 응답합니다 전도를 나가는게 중요하다 이런게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나가는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70 나라 딱 세팅해야 돼요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로마 16장 25절, 26절, 27절이 보이죠 로마 16장 25절, 26절, 27절이 보이죠 두번째입니다 두번째는 뭡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남길 자 70이 보일 겁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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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보일 겁니다 여기 가는게 남길 자입니다 세번째로는 이제 안 가는게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못 가는 이 70연장입니다 이건 아무도 안 가는 70연장 이렇게 딱 보이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는 단어예요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답입니다 아니 뭐 하려고 하니까 나는 배경이 전혀 되는게 없어 이게 답입니다 여기에 어떤 경우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나옵니다 그렇죠 길 없는 데다가 보내라니깐요 그리를 파고들으라니깐요 여기에 서라야 영적 사실이 보여요 오늘 주로 가면 육신자가 눈을 보고 이러면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죠 장사 외에 잘 못하는 사람들 보험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는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금방 한 경우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가장 먼저 온 응답이 이게 보입니다 아무도 안 가 그러면 거기 가는거죠 그리고 뭐 길도 없어 그러니까 경쟁도 필요 없어 그래서 경쟁해야 할 정도 같으면 그거는 세상적인 거든지 경쟁할 수도 할 필요도 없어 이게 남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렘난트 가는 길에 경쟁자 있었습니까 없어요 렘난트들이 이리로 갔다니깐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길로 요셉 왜 감옥 속에 간주합니까 영적인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은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혀 기회도 없어 노 타임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위기를 선택을 해라 렘난트 가르치으세요 위기는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이게 70 나라 살리는 비밀이 됩니다 이게 70 나라 살리는 비밀이 됩니다 아무데도 현장이 없어요 그래서 역발상입니다 반대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반대쪽에서 언제든지 여러분 시험들 사람들 막 얘기하죠 응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모든 현장에는 답이 없고 답 없는 답이 있다는 것은 가짜예요 노 앤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틀린 사람이더만 상관없습니다 그들을 살리러 가는 겁니다 시너지입니다 이게 렘난트 일곱 명이 가졌던 남길 자로서 세 개 살린 무기입니다 아무도 안 가져요 드디어 드디어 렘난트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렘난트는 아무도 못 가는 길을 갑니다 그게 뭡니까? 에브리바데입니다 다 살리는 쪽으로 갑니다 이거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경쟁이 필요 없어 자 이거 그냥 얘기 아닙니다 하나하나 보세요 요셉의 여정이고 다윗의 여정이고 여정입니다 아니 요셉이 사람 다 살려 버렸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살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전에는 길이 없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열었습니다 요걸 보고 재창조를 합니다 이 응답이 온다니깐요 여러분을 키우는 이 은양만 잡아 버리면 재창조의 렘난을 여러분에 붙여서 막을 자 없어 완전히 뭐 에브리웨이예요 이렇게 됩니다 잘 아는 단위 아닙니까? 전에는 노웨어와 장소가 없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현장이야 완전히 에브리웨어가 돼 이걸 보고 뭐랍니까? 드디어 렘난트가 서밋이 돼 서밋이 돼 서밋이 돼 버리면 현장의 장소 정해진 게 없어 다야 그냥 중요한 말이죠 왕이 말했어요 애급 사람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죠 모든 애급의 사람을 너의 허락 없이 움직이지 않게 하겠다 왕이의 말입니다 나는 너보다 높은 게 하나밖에 없다 왕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그렇죠 애급을 네 마음대로 해라 꿈같은 얘기죠 꿈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실제 온다니깐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뭡니까 전에는 전혀 기회도 없었는데 우리 렘난을 통해서 에브리 타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광야로 가라 황무지로 가라 왜냐 에브리 타임이야 이제는 시공간 초월이라 그래서 마지막 나오는 게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모든 것에 답을 줘요 그 키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를 본 겁니다 이걸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상담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는 가장 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요셉 한 명만 가도 보세요 지금 정확한 얘기에요 요셉 한 명 때문에 완전히 절대 이 계획이 전달된 거에요 왕이 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2, 3, 7 나라를 살립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 여정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 여정을 항상 생각하세요 남은 70 제자부터 찾으라니까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장모님들이요 전도 하루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이 또 70 지역을 파고들게 만들고 반드시 70 종족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결론입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여러분 뭐 교회에서 나는 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낙점입니다 그래서 나 누가 안아주지 나도 이런 종교자들 껴있어요 맞아요 잘 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낙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 있는 다민족 70 제자부터 찾으세요 이리부터 하라니깐요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중에 마구제비로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제자 찾으라니 두 번째입니다 주로 평신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 가 있는 렘넨도 있어요 가 있는 취업자들도 있다니깐 가 있는 이민자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70 제자들을 찾으라니깐요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성교사님들이 정말 올바른 70 제자가 찾았을 때 그걸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걸로 보고 로마 16장 23절이랍니다 로마 16절에 나와 모든 전도자랑 식주인 나와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이들에게 모든 전도인의 식주인 지금 이때까지는 생각해 보세요 전도도 거꾸로 알고있고 헌신도 거꾸로 알고있어 지금 이때에는 성교사님의 식주인 안전지 진짜 응담이 뭔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 거칩니다 뭐 그냥 응담은 올 겁니다 세계밖에는 놀라운 일은 벌어질 겁니다 성교사님들 또 성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와 우리 중의자분들 완전히 중요한 언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게 해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있는 전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교사님들을 세워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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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Amen 감사합니다.